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2020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정말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또 한 살 먹겠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 행사 많이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올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쁜... 저는 근데 안 바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항상 열심히 달리고 항상 바쁘게 생활을 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계획대로 다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네. 신령님 덕분에 정말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양력으로는 한 달 남았는데요. 네. 경자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분들 짚어볼까 해요. 네. 선생님. 이번 양력 12월에요. 토끼띠분들이 뭐... 괜찮은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올 경자년에 이 토끼띠분들이 조금 운이 막히셨어요. 아... 네. 일이 잘 안 풀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게 하는 이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달은 괜찮습니다. 이번 달 무난히 잘 넘어가시겠는데 그렇지만 이번 달 12월 중순 이후로는 또 막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성급하게 일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나이 때는 22세 기묘생 토끼띠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어... 지금 22세 기묘생 토끼띠분들은 사회 초년생의 나이이기도 한데요. 너무 많은 걸 계획하거나 바라지 말고 좀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시네요. 새로운 일의 계획이나 변동은 내년으로 미루세요. 네. 올해는 하지 마세요. 한 달 남았지만 음력으로는 석 달 남았거든요. 3개월 남았어요. 아직. 근데 지금 계획하시는 거는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루셔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준비만 차근차근 준비만 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나이는요. 34세 정묘생 토끼띠분들인데요. 이 정묘생 토끼띠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이번 토끼띠분들이 양력 12월에 좋으신데 12월 중순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타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이때만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괜찮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달 남았어요. 한 석 달 남았는데 이때를 좀 잘 넘기셔서 내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34세 정묘생 토끼띠분들은요. 결혼하시는 정년기에도 드셨잖아요. 근데 결혼도 내년으로 미루셨으면 좋겠네요. 결혼도 내년으로 미루시고 이직, 이사 다 내년으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이때 하지 마세요. 내년으로 다 미루셨으면 좋겠고요. 이사하실 때는 꼭 털을 보고 가시라는 거 꼭 방향을 보고 가시라는 거 이 방향 볼 때는 가족들 전부 넣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나만 이사하니까 나만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주, 기주 엄마, 아빠, 자식분들, 아들, 딸 다 넣고 다 사주를 넣고 그 방향이 좋은지 또 중요한 거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터, 주소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몇 군데 보시면요. 도장 찍기 전에 전화 주세요. 그래서 문의하세요. 이 주소 몇 개만 돼서 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어떤가 문의하시면요. 주소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되는 터로 가셔야죠. 여러분. 내년에는 토끼 띠분들 운세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자되는 터로 가서 돈 벌으셔야죠. 그러니까요. 터를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46세 을묘생 토끼 띠분들이세요. 을묘생 토끼 띠분들은 올해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네. 이별수가 많이 들으셨습니다. 올해 조금만 참으시면 내년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막 다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못 살 사람은 못 살아요. 네. 살면 안 돼. 불행해. 어. 참는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네. 사는 게 더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고 넘어가서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참는다고 다가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해서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인연인지 아니면 정말 악연인지 참고 넘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잘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이혼수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혼수가 많이 들으셨어요. 46세 토끼띠분들이 이혼수가 많이 이별수 이혼수 이게 이혼수로 안 이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 이별수로도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되죠. 네. 이때만 참고 잘 넘어가면 내년엔 괜찮다고 하는데 넘어가야 되는지를 좀 하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이 46세 지금 을묘생 토끼띠분들이 내년에 운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주운이라는 아주 큰 운이 들어요. 그게 지금부터 운이 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들썩들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을 잘 받아서 내년에는 가셨으면 좋겠고요. 음력 12월이 돼야지 조금씩 풀리시거든요. 지금 이 46세 토끼띠분들이 지금은 양력 12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음력으로 12월이 돼야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풀려나가요. 숨통이 트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만 조금만 이렇게 조심하고 잘 넘어가시면 내년에 큰 운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뜻하신 바를 차근차근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58세 개묘생 토끼띠분들인데요. 정말 한숨부터 나오고.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토끼띠분들 중에서 58세 개묘생 토끼띠분들이 제일 풍파가 많으세요. 인생의 풍파가 많으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58세 분들이 남편 복도 없죠. 남편 복도 없죠. 자식 복도 없죠. 금전 복도 없죠. 이렇게 복이 없습니다. 네. 너무 불쌍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올해도 안 좋은데 내년 9세 정말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58세 올해 안 좋은데 내년에 어떻게 나실 거예요. 정말 걱정이 뭐 앞에 서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운이 들었을 땐 좋은 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나쁜 게 들어올 때는 막아가야 되는 거죠. 나쁠 때 운 못 받아요. 여러분. 나쁜 운일 때 운 받으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좋은 운이 들었을 때 운은 받는 거고요. 나쁠 때는 액매기를 하는 거예요. 맞고 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맞고 가셔야 돼요. 58세 계묘생 분들은요. 이번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운으로 넘어가는데 동지 지나면서 액매기 많이 하거든요. 꼭 하세요. 내년에 정말 정말 힘든 아홉수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1년에 애군 액사를 꼭 풀고 내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이대는 마지막으로 70세의 신묘생 토끼띠분들인데요. 신묘생 토끼띠분들은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 올해 괜찮으시고 내년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나쁘지 않고 내년에 괜찮지만 이 12월 중순부터 한두 달만 조심하시면 돼요. 올 양력으로 12월 중순부터 내년 운세로 넘어가는데요. 12월 중순부터 한두 달만 구정 전까지만 조금 조심하시고 이분들도 연세 있으시니까 홍수매기 꼭 하시고요. 내년은 무난한 한 해로 보여지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토끼띠분들에 대해서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토끼띠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